과연? 과연? 짠! 안녕! 오빠야들 안녕! 뭐 왜 이리 붙어놔? 여기 어디고? 여기 부산! 부산이가? 그래! 내 마음의 고향! 내가 이번 여행은 조금 특별해요! 왜냐면 MZ세대한테 유명한 보즈가주! 보즈가주에서 광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 너 최민새끼야! 최민새끼야! 그래서 저희도 감사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광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즈가주 메리!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지금 알드플루 그런지 카페에 왔어요! 왜 이렇게 말하노? 부끄럽다! 뒤에 사람들이 있어서 말을 크게 못합니다! 저희는 지금 너무 더워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테리전이 쭉 수직 상승했습니다! 우리 주암을 둘러실래요? 이제 더 많은 정말로 있습니까? 리그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데? 우리 상대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은 옷을 아셔야 해요! 여부부부부 오빠야 나 어때? 예쁘네 살아있네 나 불러봐라 혜연아 와 브루나 이래야지 혜연아 와 브루나 나 뭐 봤나? 내가 왜 이렇게 봤나? 다 봤다 가슴아야 우와 잘나온다 아니 이 스니커즈가 다슨치 플랫폼 슈즈라고 하잖아 스니커즈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가 비율이 더 좋아보이네?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 190이네? 그래 바닥 딱 카메라 알지? 알지? 190 우와 근데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우와 미쳤네 미친나 와 까리안해 와우 너 뭐하노? 나도 촬영 뭐 촬영하노? 인스타 저 사투리 잘하지? 오빠야 오빠야들 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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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기는 포즈간치하우스 부산입니다 저희가 부산여행을 할수있게 도와주신 광고주님께도 보답을 하고싶은 마음으로 여기 포즈간치하우스 부산에 왔는데 아니 저희 직원분께서 혜연이 저희 꽃 반갑다고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큰건 아닌데 아니요 너무 예쁘다 죄송합니다 우와 튤립이예요? 네 튤립이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닦고 말죠 대단하다 사실 여기는 혜연아 내가 광고주님한테 내가 오고싶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왠지 알아요? 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내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여기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쇼룩이 딱 있더라고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되어있는거야 신발을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먼저 오겠다고 여기 혹시 신발 추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지금 가장 베스트셀러의 제품은 보스비랑 멍멍시비라고 멍멍캔버스 상품이구요 혜연이가 이거 봤다그러는게 이거 아니야 맞지? 어 맞지? 레드벨벳 슬리키님 네 슬리키님이 자기소개 주셔가지고 어떡해?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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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다 이쁘다 다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어쨌든 이게 좋아 될 것 같아 결국에는 커플로는 이렇게 맞아 난 이게 이쁜 것 같아 그치 확실히 이렇게 신는게 제일 깔끔하다 맞아 다리도 길어 보여 여기 그 신발이 브랜드 신발이 다 굽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저희가 기름기인거 말하고 지금 신선거 100% 자연스럽게 그럼 난 190인거 그니까 아니 근데 원래 이런 스니커즈는 다 떡볶이에 붙어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커플 운동화를 사고 그치? 이거 이거? 이거 구매하고? 그리고 바다에 가야되니까 여름 샌들을 사줘 아 귀여워 양말 신고 샌들 신는거 처음이야 여기 여기 있는 아이템들도 다 여기 포지간치 거에요 네 저희 이거 다 국제들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 저런 표지 너무 이뻐신데요 이쁘신데요 진짜 여기 직원분께서 너무 저희 응대를 잘 해주셔가지고 신발 진짜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개인적으로 맘에 드는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시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한번 와본 너무 좋았던 기억 네 피자집이 있는데 거기가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네 진짜 여기 있는데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아 광안리 아래에 이런 자리 있는데가 많지않지않아 진짜 많지 맛있지 응 너 찌르고 있는거 너 찌르고 있는거 ㅎㅎㅎㅎ 왜이리 이쁘노? 진짜? 그럼 왜이리 이쁘노? 불은? 그래 너도 마찬가지다 오빠야 나랑 부산 오니까 좋나? 모르겠다 왜 모르겠노? 오빠 섹시한 언니들한테 눈 돌리면 내 눈 뺀다 나 봐라 하지마라 진짜 기분 짜증나니까 나 좋아 진짜 기분 짜증나니까 나 좋아 지금 내 오빠야는 억수로 화나나디 왜냐고 내가 사투리를 잘 못해서 ㅋㅋㅋㅋㅋ 팔꿈쓰! 미친거 아인교? 완전 좋다! 셋! 오! 샨벼 아인교! 반말하고 샨벼! 여긴 뭐야? 여기는 파라다이스로! 왜 쪼는데? 엄마야 왜 쪼는데? 엄마 나 나! 오빠 왜 쪼는데? 나 좀 놔! 엄마 배가 너무 고파가 아... 아... 아이고 뭐죠? 아 따가워! 샨벼 너무 와요! 아 너무 잘생겼어! 오빠 왜그래? 왜 이렇게 잘 쪼는데 뽀뽀해! 혜연이부터 착장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 우선은 얘는 무스비 아까 그... 보시면 아까 거기 포즈감치의 스티디셀러라고 했던 무스비 화이트 컬러 저는 블랙 컬러 근데 약간 휴양지에 온 느낌으로 이렇게 하늘하늘한 셔츠에 검정 바지 블랙 스묵 컬러까지 코아노가 오늘 아주 젊어 보인다! 이런 색깔 톤 입은거 처음 보는거 같아 차 안입지 사실 이런 톤! 1943도 있다 저기 맛집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호호이! 엄마! 이게 K 불고기다! 언니 안아 불고기! 시작! 짠! 엄마! 엄마 물이거! 물 아니다! 자 맛있게 먹죠! 맛있게 먹죠! 나도 약간 애교 넘치는 사투리도 해볼까? 응! 여보야! 왜? 와부르는데? 와줄 알았는데 너무 좋다! 이거! 혜연아! 우와! 배불러! 배불러? 응! 자! 들어라! 부끄러워! 하하하하 못된다! 아이스크림! 뭐? 부끄럽다! 카메라! 여기서! 어딨네요! 나 이러고 가! 가자! 가자! 호연이 오빠! 왜? 사람들 얼굴 안 나오려면 이렇게 찍어야 돼! 오빠 이런 스니커즈 맨날 신고 다니면 안되나? 왜? 호연이 오빠가 이렇게 입어야지 좋은데 지금 스니커즈에 맞춰서 입은 거잖아! 왜 좋은데? 아 너무 섹시해! 카메라 흔들지 마라! 아! 섹시하다!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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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묵고 있는 습도! 브랜드 조슬! 안녕! 오늘은 다음날 아침! 짠! 안녕! 불쌍! 불쌍 혜연이의 두번째 날 코디! 코디! 우리 사진 너무 못한다고 욕먹으면 어떡해! 이 신발이 먼멈이 포즈감치의 스테디셀러래! 맞아요! 제 신발은? 귀여워! 우와! 호연이 오빠는 오늘 지갑이랑 세트다! 아 그러네! 이게 직접 신어보니까 신발이 쉐입이 특이해서 약간 귀여운 그런 맛이 있는 거 같아! 맞아 맞아! 이름도 먼멈이에요! 그리고 이 신발이 여기가 발볼이 좀 여유있게 나왔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발볼이 답답하지가 않아! 엄청 편해! 우와! 저는 이렇게 코디를 해봤는데요! 네! 아니 오빠 진짜 코디 잘했다! 여기 솔도 이쁘고! 맞아! 이런 좀 다양한 매력 때문에 이게 셀럽분들이나 인플루언서분들이 많이 신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호연이 오빠가 모르겠어! 나는 키가 큰데 키가 더 커져서 그런지 나는 너무 설레! 이 패션을 위해서 제가 다리털도 예쁘게 짜러왔습니다! 진짜 휴양 온 것 같다! 구름이 너무 예쁘고! 나는? 그런 일 같다! 나도 있어! 배는 이제 올라갑니다! 내가 하루만 더 자고 가자고 했잖아! 근데 진짜 원래 부산 여행을 하고 싶긴 했지만 좋았던 것 같아! 광고진님 덕분에 부산에 와서 1박 2일 짧지만 재미있게! 맞아! 저희가 이번 여행 중에 구독자님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역대급이야! 한 50명? 명수로 치면 100명? 진짜 그렇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한테 한마디씩 카메라 켜고 사실 알려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맞아! 우리가 이런거 해본적 한번도 없잖아! 그치! 그리고 또 이야기 하느라고! 그렇지! 같이 사진 찍어요! 우파과!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죄송한데 이런 말 하기까지가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아무튼 잊지 못할 추억 1박 1동안 알차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산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안녕! 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